안녕하세요 에어컬러 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쇼핑몰 화방닛에서 새로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재료를 또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채화를 그려 보려고 수채화 재료부터 샀었는데 제대로 된 파레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휴대성도 떨어지고 그림 그리기가 애매해서 오일 파스텔로 갈아 탔었구요 오랜만에 개경봇 백봇 이라고 하는 것을 샀거든요 그리고 파레트도 같이 주문했어요 그리고 일반 파스텔도 주문했는데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아 스케치북도 왔네요 아 아 아 아 아 우선 스케치북 아 아 아 제대로 주문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주문한 게 맞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음 파브리아노 스케치폭 샀어요 파브리아노 스케치폭 A5 사이즈 120g 50매 많네요 어 주로 스케치 그리고 제가 주로 그렸던 그림들이 에어 올파스텔이라서 올파스텔 일반 파스텔 적합한 스케치폭이 따로 없어서 제가 그동안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더라구요 기존에 사용하던 스케치폭은 캔손 300g 짜리 인데 여기가 이 수채화 전용지 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파브리아노 스케치폭에는 파스텔 전용으로 사용을 해 보려고 샀습니다 음 A5 사이즈를 잘 몰랐는데 좀 작네요 그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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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장씩 떼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아요 그림 그리기 아주 적당하고 어 수채화 용지와는 다르게 매끌매끌 해요 한 장씩 뜯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기대가 큰 제품이 이거 거든요 어 문교 파스텔 64가지 색상 이에요 사각 파스텔 이에요 한번 뜯어 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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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충재가 들어 있고 어 너무 예뻐요 어 이렇게 생겼네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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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치북 사각 봤을때도 또 뭐가 왔을까 으아 으음 사실 이번 택배의 목적이 이거 거든요 이게 찰필 이라는 건데 올 파스텔 그리고 나서 이게 없어서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종류별로 3가지를 샀습니다 크레타 칼라 찰필 소 7mm 그리고 이거는 중 사이즈인데 9mm 크레타 9mm 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큰 거 깎아서 사용을 한다고 돼 있어요 요거는 대 사이즈인데 이게 대중소를 샀거든요 제가 이렇게 차례대로 얘가 12mm 에요 지금 표시는 없는데 얘가 대자 이렇게 차례대로 소중대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수채화 그리는데 제가 필요해서 산 것이 얘가 3호 양모 백붓 이에요 2호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3호를 샀습니다 amb 배경붓 백붓 이라고 하죠 이거 3호 샀고 수채화 그릴 때 요긴하게 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요것도 기대가 큽니다 저는 주로 튜브로 된 액체물감 쓰는데 이게 민신아트에서 나온 거에요 민신아트에서 나온 알루미늄 파렛드 20칸짜리 예쁘네요 제대 땐 파렛드가 없어서 얘가 첫 파렛드 라고 할 수 있어요 짜잔 하나 둘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스무 칼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예쁘죠 제가 산 것은 소형이고 720 이라고 기재된 호스예요 워터컬러 파렛드 고체물감도 다음에 한번 써보고 싶은데 우선은 사용하고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걸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림을 당분간 또 재밌게 그려 보겠네요 아 너무 좋아요 예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너무 설렙니다 너무너무 설레이고 한번 비교샵 보여 드릴까요 음 이게 일반 메모지 거든요 일반 메모지에 좀 치우고 제가 원래 사용하는 문교 오일 파스텔인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문질문질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문질문질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막 도착한 이 찰필로 보여 드릴게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블렌딩 할 때 다른 종이에도 해볼게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드로잉 노트인데 드로잉 노트에다가 이렇게 문질문질 이것도 이렇게 문질문질 그 다음에 이 찰필로 그 다음에 이 찰필로 그 다음에 이 찰필로 이렇게 깎아서 쓴다고 하던데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오 압축 종이 연필 같은 느낌 진짜 연필 연필이 아니고 종이를 깎는 느낌이에요 종이에요 종이 제가 태어나서 찰필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알기도 하고 만져보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잘 깎이네요 이렇게 해서 또 문질문질 문질문질 음 그리고 이제 또 묻으면 또 이렇게 또 깎고 신기합니다 새로운 재료와 함께 또 재밌는 그림 활동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